응? 응 됐어요? 응, 아직 안 됐어요 잠깐만요 자 아, 내가 하나 더 샀잖아 알겠어요 자 나, 내가 한 번만 안 돼 계속 틀릴 것 같아 잠깐만 마음을 준비 마음을 준비 마음을 준비, 할게요 자, 마음을 준비했어요? 고민고 마음을 준비 안 했어요? 언제 하려고요? 응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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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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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준비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했어? 희지, 희지 희지, 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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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지